부의 기회 올라탈 것인가 또 놓칠 것인가 나는 지난 10년간 주식시상에서 상장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로 일해왔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는 주식투자를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주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투자했냐 하면 그랬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겨우겨우 모았던 투자금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부분 손실하면서 직장인 투자자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우연인지 운명인지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전의 투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히 배워나갔다. 그러다 애널리스트로서 변화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2013년에서 2015년 한셈이라는 기업을 조사 분석하면서이다. 그때 한셈은 만 2년 동안 주가가 10배 상승한다. 나 또한 그 2년 동안 기업, 기관, 소비자 등을 다각도로 만나고 고성장 기업의 목표 주가에 대해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질적으로 변하는 기업의 주가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2-3년 동안 약 5-10배 이상 상승한 초고속 성장 기업들을 목격하고 분석하고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도움을 받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루 만원으로 시작하는 주식부자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산업과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 프로세스를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10배, 100배 수익을 내는 고속 성장수를 찾을 수 있는지 소개한다고 합니다. 간략히 이 책의 묵차를 보면요. 1장에서는 부자를 만드는 투자, 가난을 만드는 투자 2장에서는 당신이 알고 있는 투자 원칙은 틀렸다 3장에서는 절대 수익을 안겨줄 10배 성장 산업과 투자 아이디어 4장에서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제가 여기서 리뷰할 내용은 1장에서 부자를 만드는 투자, 가난을 만드는 투자 2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키팩터라는 것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가격을 결정하는 멀티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10배 주식과 100배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책과는 좀 달리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책은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책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이 책은 성장주 투자에 해야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주로 성장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장에는 성장주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2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처음 들어보는 개념도 있고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3장은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의 변천사를 얘기해 주시고 있고 어느 것이 키팩터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3장과 4장은 각자 이 책을 도서관에 가서 읽으시든 사서 읽으시든 해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개념만 이번에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적용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1장, 부자를 만드는 투자, 가난을 만드는 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자가 그 가난을 이끄는 투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거든요. 책이든 글이든 유튜브든 친구든 무엇이든 아이디어를 얻어 투자를 시작한다. 하락하여 손실을 기록한다.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투자한다. 사 더 크게 물린다. 이와 사 과정을 반복한다. 망한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샀는데 가격이 점차 하락한다. 여전히 당신 눈에는 그 대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시장이 그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손실이 났음에도 마치 자본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갓디투자로 생각하고 실행한다. 다시 하락한다. 이것을 두세 번 반복하면 사실상 자본이 남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하락했거나 하락하는 정보 그것도 하락한 상태가 변함없는데 투자금을 더 집어넣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세상에 하락하는 정보를 더 사다니 말만 들어도 정신나간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경우라면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좋지 못하거나 생각이 틀렸거나 혹은 시장의 색깔을 잘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반면 나를 부자로 만드는 투자는 다음과 같다. 1. 책이든 글이든 유튜브든 친구든 무엇으로든 아이디어를 얻어 투자를 시작한다. 2. 오른다. 3. 잘되고 있으므로 더 투자한다. 4. 오른다. 2의 4 과정을 반복한다. 6.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부자를 만드는 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부자를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점이나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솔직히 가난을 이끄는 투자와 부자를 이끄는 투자를 분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계속 사가지고 계속 손실이 커지게 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순익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수익의 미래가치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좋았지만 만약 미래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한다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전망 없는 기업의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기업이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업황도 좋은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 떨어진다면 계속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자로 만드는 투자는 어느 걸 샀는데 오른다고 이거를 잘 되고 있으므로 더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맹점이 있는 게 매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여기는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잘 되네 하고 더 투자하면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많아지면 손실 금액이 많아져서 이렇게 해서 쪽박을 찰 수가 있거든요. 특히 거품이 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나 좀 단순하게 돈을 버는 투자로 정의한 건 맞는데 그런데 솔직히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르는 주식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거죠.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고 예적금은 금리가 낮아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저자는 일단 사고 싶은 종목을 다 적어보고 그 종목을 딱 한 주만 사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액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항상 자신이 사고 싶은 종목을 한 주씩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만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을 한 주 사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냐를 살펴보라는 얘기거든요. 매일 변동하는 주가를 체감하다 보면 특정 기업의 주가가 유난히 크게 움직이는 날들이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은 해당 기업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벤트가 생겨서 이미 그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진 날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이런 이벤트가 생긴 날이 주가 변화를 하루 동안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산업이나 기업이 이익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발생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의 상관성과 합리성이 느껴지는 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그 종목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소액으로 사면서 계속 주가 변동을 파악하면서 어떤 요소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가 유난히 크게 오를 때 그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난 순간이고 이런 이슈들이 주가를 움직인다는 것을 파악하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이해들도 비약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주의 주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눈에 잘 보이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이제 당신은 투자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액부터 투자를 해야 되고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번다고 해서 금액을 크게 투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은 그때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2장은 당신이 알고 있는 투자 원칙은 틀렸다 입니다. 여기서는 가치투자라는 환상에서 버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투자는 투자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이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투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또 빨리 생각하는 것을 직관 또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가 된 투자자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를 빨리 받아들인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아이디어에 빨리 편승하면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키팩터다. 오르거나 내리는 주가를 보면서 왜 오르는지 혹은 내리는지를 매일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고 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유가 상승수의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 이를 원료로 하는 화학업체들이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이때 유가가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을 설명하는 팩터입니다. 그리고 많은 요인 중 그 종목의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팩터를 키팩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통 주가는 이익에 수렴하는 경향이 커서 이익이 키팩터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익이 유일한 키팩터는 아니라고 합니다. 키팩터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 가면 키팩터의 종류는 더욱 세분화되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들었던 의문이 하지만 이런 결국 키팩터가 나중에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이런 유가의 하락이나 유가의 상승이 어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키팩터의 변화가 이익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키팩터는 단순히 현재 시점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키팩터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미래의 이익이 증가를 하는 기업을 사는 게 결국 주식 투자의 핵심인데 그런 미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키팩터라고 하는 거죠. 키팩터란 무엇인가? 여기서 업종별로 키팩터를 쭉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정유 업종은 원료가 원재료고 휘발유는 제품이라서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차이 이게 정제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키팩터입니다. 화학 업종은 화학 제품의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가 키팩터입니다. 건설 회사는 신규 건설 수주 규모와 주택 분양 물량이 키팩터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설비 투자 규모와 반도체 가격이 키팩터입니다. 요새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제약 바이오 산업의 경우는 신약 개발이 키팩터다. 엔터테인먼트는 팬덤의 규모 음반 음원 콘서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팬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유튜브 조회수도 키팩터다. 여기까지 언급한 이런 키팩터들은 미래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키팩터를 정리해 놓고 거기에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외국은 아마존은 매출 성장률이 키팩터라고 합니다.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키팩터는 결국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여팡을 개선 혹은 약화시키거나 주가를 상승 혹은 하락시키는 대표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기본은 키팩터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개별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키팩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가는 이러한 키팩터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핵심 변수를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개별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투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익만을 키팩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키팩터가 무엇인지 모른 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미 기업이나 산업의 키팩터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 키팩터란 부자로 가는 황금열세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의 황금열세 멀티풀입니다. 이 책은 키팩터와 멀티풀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투자에 적용하면 이 책 산 가격은 뽑았다고 봐야겠죠. 주식 가격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배수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식 가격 P는 주당 순이익 2 곱하기 M 멀티풀 삼성전자 주가가 59,100원이면 주당 순이익 3,134원에 멀티풀 18.86배 곱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멀티풀이라는 것은 퍼의 개념이거든요. 멀티풀인 18.86배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증권의 퍼 수치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퍼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가가 이익에 대비 몇 배 거래되는지를 설명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할 때 펄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퍼가 높으면 주식이 고평가됐고 퍼가 낮으면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이 펄을 그런 데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의 퍼, 이 멀티풀을 적용을 해서 해당 주식의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거죠. 퍼가 아닌 멀티풀에 집중하다. 단순한 산식인 P는 E 곱하기 M은 즉 주식가격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풀은 많은 부분에서 주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먼저 주식가격을 이익과 멀티풀이 관점으로 분리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익이고 기업가치는 당연히 이익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풀인데 멀티풀이 변할 때 주가는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멀티풀은 그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받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해당 기업의 멀티풀은 상승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멀티풀이 하락한다. 멀티풀은 오늘 당장보다는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평가로 일종의 밸류에이션을 의미한다. 멀티풀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 멀티풀을 성장하는 기업은 높게 쳐주고 성장이 멈춘 기업들은 낮게 쳐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업종이나 앞으로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업종에는 이 멀티풀을 20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쳐주고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된 기업 예를 들어 철강 업종이나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5나 10을 쳐줘도 이게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멀티풀의 변화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밴드 차트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증권 가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 밴드 차트와 PBR 밴드 차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밴드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PBR 차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의 밴드 차트를 보면 가장 높았을 때 그 17.6배의 차트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6.4배가 가장 최저인데 그 최저인 멀티풀을 적용해 주는 그 차트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를 또 실선으로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멀티풀은 이익의 전망치에 대한 가치평가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 자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기도 하다. 즉 그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그 자체되는 의미이다. 그래서 멀티풀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익이 적은데 주가는 높거나 자본규모가 적은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본규모가 큰 기업보다 더 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주가가 이익이나 자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멀티풀이 높으면 이익과 자본이 낮아도 주가는 얼마든지 더 높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업 혹은 그 산업의 멀티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멀티풀이 시대의 유행과도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언택트 주식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 언택트 주식들의 멀티풀을 높게 주는 거죠. 그냥 앞으로 성장성이 많을 것 같고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멀티풀을 뻥튀기를 시켜서 높게 주는 거죠. 멀티풀이 높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익만이 주가의 변수이고 기업의 이익이 커져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은 멀티풀을 적용하는 게 거품 형성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이 터질 때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따라서 멀티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이 뒤따라 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멀티풀에 대한 얘기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 주가가 오를 것이란 착각을 버리라는 얘기도 하시고 이 책 전반에 걸쳐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배 주식과 100배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을 일단 걸르라고 합니다. 10배, 100배가 되려면 시가총액이 크고 엄청 좋은 기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 투자반이 압도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배, 100배 상승하는 종목은 성장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10배, 100배 투자를 하려면 성장주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이다. 오직 성장주 투자만이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한국의 투자자라면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과 제약 바이오 산업과 같은 성장 산업을 마스터해야 된다. 그래서 이 3장에 보시면 절대 수익을 안겨줄 10배 성장 산업과 투자 아이어더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배, 100배 종목을 찾는 법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저자의 의견입니다. 주식 가격은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식이 10배, 100배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할지 생각해보자.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이익이 10배 성장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익은 그대로인데 멀티플이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업 이익이 10배 증가하기를 기대하며 이익에 기반한 기업 분석만 한다. 그러나 멀티플이 10배 상승하는 것도 10배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다. 혹시 그 교집합을 찾으면 투자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도 있다. 이익이 2배 증가하고 멀티플은 5배 증가한다면 10배 상승하는 종목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이익이 10배 성장하고 멀티플도 10배 상승하면 그 종목은 100배 종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10배 100배 종목 찾는 법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이익이 10배를 갈지 어떤 종목이 멀티플이 10배를 갈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요. 결국 이거를 찾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기대를 하긴 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서 황당했는데 결국에는 글은 이렇게 쓰셨지만 나중에 산업 같은 데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3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성장할 산업과 투자 아이디어에 기반한 종목을 고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테슬라, 아마존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드세요.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목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테슬라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이 적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대의 흐림이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모두 타는 시점이 온다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완전히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업종의 1등 종목을 사는 게 10배, 100배 종목을 찾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뒷부분 보면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 3부를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장주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언론에서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10배, 100배 오른 기업에 투자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현실감이 없는 전혀 소설 속 이야기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8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30달러인데 이때 1억 어치를 샀다면 몇백억이 됐겠죠. 주식에 투자한 후 추가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 앞에서 다뤘지만 매수한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최종 상태에 대한 적절한 전망이 이루어진 상태일 때이다. 가령 그로벌 시장에서 1년에 차량 1억 대가 판매되는 수준일 때 전기차는 고작 5만대 정도가 팔렸다. 2012년 미국 기준 테슬라는 2012년 모델S를 출시하면서 약 5천대를 목표한 수준이었다. 즉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는 1%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1%가 되지 않은 그야말도 눈꽃만한 비중이었다. 그러나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보고서 파괴력을 느꼈다면 상상력을 발휘해 최종 상태 밸류에이션을 해볼 만 했을 것이다. 전기 자동차는 미국에서 5%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 기종의 인기가 높으니 전기 자동차 내에서 점유율 20%가 정도 될 것이다. 같은 상상력 말이다. 그래서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을 2천만대로 가정하고 그중 전기 자동차 판매는 점유율 5%인 100만대로 다시 그중 테슬라 판매율은 점유율 20%인 20만대로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실제 자동차 판매량이 자기가 생각한 최종 목표에 다가가느냐를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 테슬라가 목표 판매량을 점점 더 달성하고 있으면 그때 이렇게 출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거의 8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처럼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 경로를 예상하고 투자 자본을 투입한다. 분기 실적 시즌이나 여러 자동차 판매 관련 통계, 뉴스 등을 통해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추가한다는 의미다. 즉 2012년에 미래를 점지하듯 테슬라의 전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테슬라의 미래를 상상하고 해당 기업의 판매량을 분기 연도별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거나 최종적으로 10억원 이상 투자한 사람은 많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불타기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성장주의 투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미래를 모두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약속한 경로를 잘 가는지 혹은 본인의 상상대로 제대로 가는지 정도를 확인하면서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진다고 느끼면서 점차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기나 물타기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성장 경로의 중요한 지점을 확인하면서 해야 한다. 이런 성장 경로를 마일스톤이라고 하며 불타기와 물타기는 마일스톤 베이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2부는 볼 거고요. 이 3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반도체, 제약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4장은 절대 잊지 않는 투자를 하라인데 여기서는 성장도 투자하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법 고도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멀티플의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성장주는 전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없던 키팩터가 발생하거나 존재했던 키팩터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반도체라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플랫폼 기업이라면 가입자가 증가하고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영업상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미래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가치평가가 긍정적으로 개성되면서 이익이 아닌 멀티플이 먼저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미래의 수익을 내고 성장해간다는 생각과 판단은 멀티플에 녹아되는 거죠. 성장투자의 1단계는 멀티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닌 멀티플 상승을 동반하는 기업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차트나 PBR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멀티플은 30배에서 40배 수준을 넘어 100배에서 20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그 이유는 3개월마다 발표하는 이익은 키팩터의 변화와 그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가 발생하는 속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할 만한 거대한 기폭지가 등장했는데 분기 이익은 20%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1단계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밴드 차트, 이 밴드 차트를 가로지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1단계에 있는 기업의 주가는 전형적으로 밴드 차트를 우상향으로 가로지르면서 상승한다. 이 기업이 고도 성장을 시작한 시기에는 반드시 주가가 밴드 차트를 완전히 관통하면서 오르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PBR 차트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자 기업의 경우는 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퍼트 차트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테슬라가 그렇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테슬라의 PBR 차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멀티풀이 상승할 때 여기서 가로지른다는 거죠. 우상향으로 가로지른다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 2013년에는 모다레스의 판매와 함께 밴드 차트 상단을 아예 뚫었고 2020년에도 다시 뚫을 기세라고 합니다. 자, 성장주 투자의 2단계는 상승하기 시작한 멀티풀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어쩌면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 결정되는 단계이다. 2단계의 핵심은 멀티풀의 특정 값에 함몰되기보다는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자신만의 성장 경로를 그려가면서 이익과 멀티풀 규모를 고려한 시가총액 규모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주가가 멀티풀에 의해 상승한다면 이후에는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간이 짧을수록 좋지만 길어도 5년 이내를 가정해야 하고 이를 매 분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장주 투자를 10년 이상도 끌고 갈 수 있다. 즉 멀티풀을 뒷받침하는 실적이 계속 뒤따라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확인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3단계는 성장주 투자의 종료 단계다. 성장기업이 최종 성장단계에 진입하면서 해당 투자를 종료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정점은 기업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을 크게 벌어들이는 단계다. 즉 멀티풀은 점점 작아지고 이익은 유지 혹은 증가하면서 주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 성장이 종점에 이르고 있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정리가 필요하다. 즉 이익을 많이 내면 멀티풀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서 멀티풀이 점점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때 성장주는 투자를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주 투자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M, 멀티풀의 값이 마냥 급속히 작아진다면 가격이 폭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만원으로 시작하는 주식 부자 프로젝트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가치투자 책을 많이 읽고 투자도 대부분 가치투자 형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선입관을 버리고 이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는 이 책에서도 배울 게 상당히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